단무안가 아니라 단무안가 아니라 단무안가 많아보이네 완전 적은데 많아보이네 이거 햄을 잘게 부숴서 뭔지 아시죠? 넣어주고 아이구 그 그릇이 아니구 저거 밥그릇이야 이거는 볼이 엄청 큰거야 햄 그냥 조금만 넣어주고 귀찮아 근데 볼이 엄청 커 나 여기 다 들어가거든 아 그래 안 좋아? 괜찮아 안 죽으니까 자 어제 밥? 얘들아 먹지도 않았는데 뭔 살 컵이야 밥을 먹지도 않았어요 여기다가 김자밥 이렇게 먹을 거예요 이렇게 먹을 거예요 구멍이 맛있는데 귀찮으니까 누군지 몰라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후랑크만 하는 거야 아 밥을 너무 쪽지 했어 역시 짠 짠 내 맘 먹어요 그리고 김치 우리 집 김치를 진짜 맛있고 그리고 난 신김치만 먹으면 겉절이 안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김치랑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김치가 이거 김치가 잘 먹 해먹도 시험해 난 그냥 간단하게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아 진짜 야 야 스팸 왜이렇게 짜 야 스팸 왜이렇게 짜 아 죽나 짠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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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안 넣었다고 아니야 내가 원래 김자발 진짜 좋아하거든 김자발 진짜 무거워